술과 제일 궁합이 어울리는 게 뭐냐 해서 한자로, 넉자로 된 게 있었거든요. 찰떡궁합? 네. 근데 그게... 근데 그게 그 글자가 생각이 안 나. 정말. 아, 웃기지 않아요, 얘? 네, 네. 너는 형, 다수보다 코멘트 쪽으로 가야 되잖아. 잘 어울리고... 쌀은 쌀대로 안... 선생님, 저는 이쪽에서 프로라... 살짝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게 한 마리거든요, 쌀이. 찹쌀 한 마리였기 때문에 한 마리의 쌀은 50분을 쪄요. 50분. 1분 정도 지나가는 거 같은데 그건 쿨하게 넘기죠? 아, 네. 쿨하게 넘기. 야, 너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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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꼼꼼하다. 쉬는 타임 동안 보통 뭘 하나요? 안주를 시키나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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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까 안 먹은 술을 맛을 봐야 되시는... 아니, 아까 안 먹은 술을 맛을 봐야 되시는... 아... 그럼 이제 찌는 시간 15분. 15분? 네. 20초 정도 날아갔는데 그건 안새나요? 방세니? 왜 그래? 알겠습니다. 왜 그래? 우리도 안 먹好吧. 그렇게 맛있나요? 다 먹었다. 흥부가 먹을 밥도 좀 남겨주세요. 이 놈 떡! 어? 그러니까 대학 다 구요. 알겠습니다. 이제 이틀차의 온도를 체포를 하셨으니까 온도를 한 번 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에선 멸 탐지기. 로우 같았는데? 35.5 차가운데? 이러면 안되는데? 살아있니? 신부가 나 신부 써야되는데? 왜 안뜨고 오지지? 하루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분도 안된거 같은데? 왜 다 녹으니? 소리를 한건 참 어렵고만 새 밤을 틀어주면 더 노래도 You and me 끝나지 않을 history 나의 우주가 되준 우리의 이야기 There is no one else I feel this way I never fell 노래 들었으니까 맛있게 입어야 된다 야 늦잠있냐? 아니 늦잠이라뇨 사실 제가 그 35에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그런데 뭐해 알았어 주변에 위협할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둘러보고 오느라 아니 짬자래 당기면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BTS 아세요? 백종원 선생님 아세요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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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